자 47번 질문인데 어! 이 에디션! 게다가 그럼 46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네요? 그쵸? 자 방향성을 줬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네가 풀을 계속 먹으면 너는 아마도 치과가 안 돼요 자 그레스가 포인트네요 그쵸? 그레스가 일단은 정확성이 단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 덴탈 클리닉 치과까지도 생각하고 있자고요 데를 일단은 썼으니까 참고하고 그럼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것이 치과일 수도 있는 거야 그쵸? 그레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치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뭐 본문 봅시다 May wonder! May wonder! 통념일 가능성이 높죠? 그러면 뭐 해야 돼? 반박해야 되니까 How ever! 딱 떨어지는 문장이죠? 내가 아마도 궁금할 수도 있겠지 인지 아닌지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네가 비싼 상추 안 먹고 장기 뜯어 먹으면 안 돼요? 라고 고기 싸먹을 때 상추 비싸니까 풀 싸먹으면 안 되냐고 그치? 생각할 수도 있겠지? 라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대요 How ever!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그레스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위는 풀을 소화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스는 주된 심령원이 될 수 없어요 풀을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온 거야 그러면 3, 4, 5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소화 같은 동물들은 반면에 인간과 달리 정문화된 위장이 있어서 소화를 잘해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온 기아도 행주로 방향성을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쵸? 지금 여기서 화두는 위장이죠 그쵸? 자 그런데 4번 다음 문장에 기스 보세요 이 기스가 안 어울리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그쵸? 그쵸? 이때 이 기스가 뭐야? 위에서 소 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? 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레스, 풀 이야기를 하네요 그쵸? 이때 기스가 소라면 소가 위장이 좋은 이유는 풀이 실리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?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? 그래서 이 기스가 윗문장이랑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정답입니다 1로 들어가야 돼요 풀이 실제로 실리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는 뭐죠? 너 계속 풀 먹으면 치가 간다 그 이유 되는 거야 그치? 이렇게 해야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기스가 저기 뭐냐를 한가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어 어 뗄죠? 왜? 눈이 시켰는데